천원짜리 변호사 구해 천지훈은 나예진의 전화를 받고 백마리와 있는 술집으로 향한다. 과거 천지훈은 이주영과 아버지 사건을 위해 검찰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의 사무실을 이어받아 천원짜리 변호사가 됐다. 백마리는 평소의 다른 모습에 천지훈의 사연을 듣고 우열했다. 이때 술집에 나타난 천지훈은 울먹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백마리에 의아한다. 나예진은 백마리와 천지훈을 남겨놓고 황긋히 떠난다. 뜻하지 않게 백마리의 대리운전기사가 된 천지훈, 자신을 바라보는 백마리의 눈빛이 애처롭자, 왜요? 라고 묻는다. 백마리는 변호사님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했고 술 취한 시보 데려다주는 변호사 노릇하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라고 너스레를 떴다. 사무장은 세탁소 차량이 고장나 바꾸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가격을 본 백마리는 허위 매물 아니냐고 묻지만 이래봬도 변호사 사무장이라며 자신있게다고 말한다. 천지훈은 사무장이 바가지 쓰는 거 아니냐며 걱정한다. 백마리가 커피 타준다고 하자 자신이 타겠다고 말한다. 마리씨 요즘 나한테 과하게 친절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왼쪽 눈썹, 입술, 지렁이처럼 우무리고 있는 거? 이런 표정이 백시보한테 잘 어울려요. 중고차 딜러 연근을 만난 사무장은 자신이 보러 갔던 차에 대만족을 한다. 하지만 그 차의 하자가 누락됐다며 속임수로 사무장에게 환심을 산다. 원래 차 대신 매장에 다른 차를 권하자 사무장은 그 딜러에게 홀려버렸다. 문제도 없고 깨끗하며 무조건 이득이라는 연근에 홀린 사무장은 차를 계약한다. 나일진 검사는 중고차 불법 조직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브리핑을 한다. 차 계약을 하고 신난 사무장은 속도를 높이자 갑자기 차가 퍼진다. 망연자씨라며 외카차 앞에 선 사무장 방금 산 차라며 주저앉아 한탄을 한다. 천지훈은 왜 나한테 잘해줍니까? 사무실에 눌러앉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난 아부에 넘어가고 그런 사람 아니라며 신년만 본다는 천지훈 사무장은 중고차 딜러에게 차 고장으로 환불해달라고 한다. 고장이나 차를 가지고 묻었다는 사무장의 대표는 본인 과실로 고장난 거 아니냐며 환불은 안 된다고 말한다. 천지훈은 다음 날에 출근하지 않은 사무장이 걱정된다며 세탁소로 갔다. 세탁소에서 노려보는 천지훈의 사무장은 화들짝 놀라며 달아난다. 차와 돈을 잃은 사무장은 중고차 사기를 당했다며 주저앉는다. 전시 차량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왔다는 사무장에 천지훈은 전형적인 사기라며 환불 받으러 가자고 말한다. 백마리도 그런 차 있으면 자기가 타지라며 거둔다. 115도 같이 가자며 자신은 중고차 처음 사본다고 말한다. 딜러를 만나는 천지훈을 훔쳐보던 백마리는 딱 봐도 수상하네 말한다. 시승을 마친 천지훈은 차가 마음에 든다며 이 차로 하겠다고 한다. 차를 잘 살펴보라며 딜러는 사무장에게 사기친 대로 차의 결함을 얘기한다. 차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라며 딜러는 이것 때문에 엔진이 망가지만 수백 깨진다고 말한다. 천지훈은 차값지 얼만데 수백이 깨지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얘기한다. 솔직히 어제 그 사람한테 팔려고 이러는 거조라고 묻는다. 일부러 바퀴를 뺀 딜러에게 천지훈은 이런 레트로한 감성이라며 당장 사겠다고 한다. 이에 딜러는 전화 한쪽만 하겠다며 도망친다. 차를 사겠다며 딜러를 쫓아가던 천지훈은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다. 비웃는 딜러에게 거칠게 달려온 백마리는 천지훈의 신발을 주워 딜러에게 던진다. 천지훈의 신발은 딜러의 머리에 정악이 떨어지고 딜러는 쓰러진다. 신발에 맞아 쓰러진 딜러는 차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고 천지훈은 그 차 팔으라고 한다. 그 차를 팔면 대표에게 맞아 죽는다는 딜러의 말에 사무장은 허위 매물로 당한 사람들은 어떠하냐며 화를 낸다. 중고차 딜러는 23세라고 밝히며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얘기를 한다. 돈 벌기에 세상이 만만하지 않았다며 감정에 호소하고 사무장과 백마리는 흔들린다. 천지훈은 어리면 가야 라며 나이 어리며 프리패스냐며 나이가 어리다고 지은 죄가 가벼워 지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용서해주는 대신 자기도 돈 벌고 싶다며 딜러해달라는 천지훈. 백마리와 사무장은 차만 환불받자고 하지만 이건 전국구 조직이라며 천지훈은 사건을 막겠다고 한다. 천지훈은 뜬금없이 백마리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말한다. 황금식의 후배라며 딜러로 위장 취업한 천지훈과 백마리 중고차 조직에 한심을 사기 위해 자신감을 내비친다. 중고차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을 하던 중 긁히지만 무사히 넘어간다. 나예진이 수사하는 중고차 불법거래와 공조하려는 것이 천지훈의 의도이다. 더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 천지훈과 백마리의 문명은?